10장의 네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커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커서는요 오라클 저장 프로세지어 내부에서 사용하는 커서를 쓸 수 있는데요 커서는 일반 프로그램 언어에서 파일 처리하던 것과 비슷한 방법이에요. 행을 질법 다루기에 편리해요 보시면 파일 처리할 때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파일에 만약에 하나 둘 열 개 행이 있다. 그러면 파일의 시작, 파일의 끝 그리고 처음에 파일 포인터가 얘를 가르치죠. 그리고 처음에 한 행을 읽으면 그 다음 행 읽고 그 다음 읽고 이렇게 파일의 끝까지 처리하는 방식이 파일 처리듯이 커서도 비슷하게 작동을 해요 커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얘를 가르치고 그 다음 그 다음에서 마지막까지 읽어드리게끔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커서의 처리 순서를 보시면요. 448페이지 보면 처음에 커서 선언을 해요. 커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커서를 열어요 그러고 나서 커서에서 데이터를 계속 가져오고 이게 반복하는 거죠. 계속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 해서 데이터 가져와서 처리하고 가져와서 처리하고 끝까지 반복한 다음에 커서를 닫는 이런 작동이 일어납니다 간단한 예제를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예요. 449페이지 실습 4번 같이 해보죠 자 전체 회원의 평균 키를 구하는 거 있죠. 그 한번 커서를 만들어 보죠. 물론 우리가 전했던 AVG 함수를 써도 되지만 커서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리플레이에서 저장 프로세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장 프로세저 안에 만들고 변수를 몇 개 준비할 거예요. height, count, total. 그래서 회원의 키와 인원수, 키 합계 이거를 쭉 사용을 할 거고 이제 변수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커서를 준비해야 돼요. 커서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user 커서라고 하고 커서가 이제 셀렉트문, height를 셀렉트문으로 하는 거 그러면 이 height 키가 열기가 쭉 오겠죠. 그거를 커서로 가르쳐서 얘를 하나씩 접근해서 누적한 다음에 작업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림 10-10에 있는 1번 커서 선언은 이거고요. 자 2번 커서 열기 할 거예요. 커서 열기는 그냥 오픈하고 해주면 돼요. 간단하네요. 그래서 오픈, 이 커서 이름을 하면 얘가 이제 오픈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얘가 이 커서가 와서 그 다음에 10-10에 세번째 이제 커서를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 처리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겠죠. 처음에 패치하고 하면 이 커서에 있는 첫번째 데이터가 할 거예요. 첫번째 데이터 아마 이거겠죠. 키가 182겠죠. 182를 갖고 와서 v-height 변수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 크지트 회의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접근하다가 끝에 다음꺼 접근하는데 없어요. 이거죠. 다음꺼 접근하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종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언제까지요. 데이터의 끝까지 10개 행을 다 접근을 하게 되는 효과를 갖는 거죠. 잠깐 데이터를 접근해서 데이터가 없지 않으니까 이제 토탈에다가 계속 누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증가시키고. 한 명, 두 명 해서. 아마 웬만하면 여기는 10명. 여기는 이 시키의 합계가 쭉 누적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면 이게 빠져나오죠. 더 이상 접근할 게 없으면 빠져나오니까 나와서 이제 커서를 클로즈로 닫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하는 회원키의 평균은 total 나누기 count. 이렇게 하면 평균키가 출력이 되겠죠. 저장 프로세저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까요. 실행해서 EXCUSE로 실행을 하면 이제 평균키가 175.8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회원 등급을 추가하는 커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이제 회원 등급에 여기 보면 가입일 옆에 아마 회원 등급을 하나 추가할게요. 그래서 뭐 우수 회원, 최우수 회원, 일반 회원, 그리고 유령 회원. 우리 전에 쿼리몬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을 직접 여기다 인솔트 시키게끔 그렇게 해보죠.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열을 하나 추가할게요. 회원 등급 열을 하나 추가하시고요. 자 커서를 만들게요. 자 일단 실행한 다음에 같이 한번 보죠. 처음에 커서를 만들어 놓고요.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커서가 작동하는 걸 살펴볼까요? 자 처음에 변수 ID, Total, Grade 준비하고요. 커서가 우리 아까는 간단한 셀렉트였는데 이번에는 뭐죠? 그룹바이 이거 다 돼요. 이게 뭐죠? 그룹바이 하는 게 뭐냐? Sum, Price. 아 각 회원별로 뭐죠? 총 합, 그 구매, 구매액의 합계를 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KBS가 총 얼마를 구매했는지 이거 곱해서 합치고 합치고 이렇게 해서 각 회원별로 얼마를 합쳤는지 그 결과가 나온 거죠. 됐죠? 그러면 아마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회원 아이디하고 합계. 이게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걔는 이제 드디어 오픈커서에서 커서를, 몇 개 행위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패치해서 id와 vtotal 가져와서요. 왜냐면 id와 total 이게 이게 쿼리가 결과가 나오니까 id와 total 해서 없으면 그만하고요. 있으면 이제 만약에 total이 처리배보다 크면 어때요? grade. 그레이드를 최우수 회원으로 해서 업데이트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추가했으니까 각각 회원을 찾아서 id가 회원이며 kbs면 kbs를 찾아서 얘가 얼마면 얼마예요. 초수 회원, 일반 회원 이걸 여기다가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그러면 회원들이 쭉 다 쌓여 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제 유령 회원. 유령 회원 뭐죠? 구매하지 않은 회원은 유령 회원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키는 게 바로 이렇게 커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write.auto.join을 시켰어요. 왜 조인 시켰죠? 없는 회원도죠. 없는 회원도 다 가져오려고. 그러기 위해서 write.auto.join. 없는 회원은 뭐죠? 유령 회원으로 처리하겠죠. 자, 커서 만들었으니까 실행할까요? 실행해서 결과 보죠. 셀렉트에서 결과를 보시면 됐죠? 이제 각각 회원마다 그레이드를 쭉 업데이트를 시키는 바비킴이 제일 최우수 회원인 것 인 것 같네요. 451페이지 패키지 볼게요. 패키지는 패키지는 뭐 쉬워요. 저장 프로세트나 함수를 묶어놓은 집합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저장 프로세트나 함수들을 만들었잖아요. 걔네를 묶어놓은 집합인데 오라클에서 내부적으로요. 패키지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패키지만 잘 파악을 패키지 물론 패키지를 쓰는 게 아니라 패키지 아래에 있는 저장 프로세트나 함수 있죠? 그걸 쓰겠지만 그거를 잘 파악을 해놓으면요. 여러분은 사실은 굉장히 편리하게 오라클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를 사실 소개하기도 사실 이 책 분량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파악해 볼까요? 패키지를 한번 직접 파악해 봐요. 이렇게 이걸 쿼리하면 오브젝트 타입을 패키지로 해서 확인하면 패키지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50기가 아니라 이거를 읽을까요? 얘로 스크립트 시즌으로 조회하면요. 굉장히 많은 개수가 약 961개의 패키지를 제공해요. 물론 이 패키지 안에는 또 다양한 저장 프로세저와 함수가 들어있죠. 만약에 패키지 안에 어떤 프로세저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각 패키지 이름을 각 패키지 이름을 각 패키지 이름을 패키지 이름을 패키지 이름을 패키지 이름으로 패키지를 조회하면 돼요. 여기 안에는 우리가 썼던 거 있죠. 풋라인 이런 게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dbms output 얘는 화면에 출력해주는 것들을 묶어놓은 패키지죠.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패키지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요. dbms output의 allsources을 확인하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쭉 보시면 암호화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호화되어 있죠. 랩되어 있죠. 실제 패키지의 구성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다. 패키지 안에 프로세저죠. 프로세저의 코드는 암호화되어 있다. 우리 실습 1번에 스텝 4에서 실습했던 것 암호화 실습 기억나시죠? 그 내용을 내용처럼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racle 패키지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활용도가 높으니까요. 교재 패키지 주소를 써놨으니까요. 453페이지에 있는 매뉴얼 링크를 나중에 매뉴얼이나 참조해서 여러분이 계속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패키지를 직접 생성을 해볼게요. 패키지를 사실은 소규모에서는 잘 안 하긴 하지만 대규모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럼 패키지를 생성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회계관련다. 회계 패키지에서 그 패키지 안에 관련된 프로세저나 함수. 그 다음에 인사정보다. 그럼 인사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관련된 인사정보 관련된 저장 프로세저나 함수.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대규모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자 정의 패키지는 어떻게 하냐면 패키지를 먼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선언부가 있어요. 선언부가 있고 선언부는 이런 패키지가 있다. 패키지에 대해 쭉 선언만 해놔요. 이런 패키지가 있을 거다. 선언해놓는 게 패키지 선언부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본문을 실제 구현하는 거죠. 패키지 바디에서 이 안에 있는 선언한 내용들을 실제 여기다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얘네는 이름만 있고 얘네는 실제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실습 5번 통해서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간단한 샘플 패키지를 만들게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 패키지 선언부죠. 크레이트 패키지에서 토탈 패키지 선언부 만들고 이 안에 변수들 공통적으로 사용될 변수들 있죠. 여기다가 선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세저 아까 제가 선언부를 했죠. 프로세저를 샘플 프로세저 해서 이 이름과요. 이름과 파라메타까지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펑션은요. 이름과 파라메타 그리고 리턴 타입까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패키지 선언부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샘플로 그냥 두 개만 했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넣어도 돼요. 실행하면 패키지가 처음에 선언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바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같이 만들어 놓으면 돼요. 프로세저 아까 샘플 프로세저 똑같이 적어주고 그 다음에 Begin, End에서 간단하게 나이를 출력하는 거네요. 샘플 그런데 이 샘플 프로세저에서 샘플 펑션을 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안에 샘플 펑션을 만들어 놨네요. 샘플 펑션은 우리 전에 했던 출생연도에서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있죠. 나이를 리털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그냥 패키지 바디들로 만들었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패키지를 실행할 때는 Execute에서 패키지이름.프로세저이름 이렇게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승기에 나이가 나고 우리가 함수만 하나 빼서 뽑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함수가요. 이 함수가 여기서도 사용하지만 밖에서 별도로 쓸 수도 있어요. 역시 패키지이름.함수이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패키지를 만드는 법을 알렸는데요. 패키지는 이 자체에 만드는 법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 사실은 이 안에는 저장 프로세저와 함수를 얼만큼 잘 만드냐가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장에 있는 저장 프로세저와 함수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패키지까지 알아봤죠. 자 10장을 마치겠습니다.